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출산하고 나서 신생아를 난생 처음 봐요 아기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안아줘야 되는지 어떻게 젖을 물려야 되는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생아는 젖발기 반사, 흡입 반사, 먹이찾기 반사를 본능적으로 가지고 태어나요 이 반사 능력으로 아기는 모유수유할 준비를 하고 태어나요 아기는 준비 완료 상태예요 이제 엄마 아빠가 공부할 차례입니다 아기는 원래 모유수유를 좋아해요 출산 직후의 신생아들은 모유수유를 좋아해요 아기의 본능은 젖을 빨게 되어 있고 태어난 직후 매우 활발한 젖발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갓 태어난 아기에게 젖을 빨려본 엄마들은 그 강력한 힘에 깜짝 놀랍니다 아기는 사람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유를 먹고 자라는 것이 가장 좋아요 모유에는 사람의 성장과 발달에 꼭 필요한 10만 가지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모유의 성분은 계절과 상황, 기후에 따라 아기에게 꼭 맞도록 변화해요 날씨가 더워지면 모유 속의 수분 함량이 높아지고 날씨가 추워지면 지방 함량이 높은 모유가 생성되어 높은 칼로리를 주게 됩니다 이렇든 모유의 성분은 실시각각 신비롭게 변화하면서 아기의 성장 발달을 완전하게 돕습니다 초유와 모유에는 항체가 가득해요 아기는 태어나서 며칠간 가장 완벽한 음식인 초유를 먹게 돼요 초유는 임신 20주부터 생성되고 10개월쯤 분비되는 산전 모유예요 초유는 진하고 끈적하며 투명한 황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중일 때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좋아요 성숙류에 비해서 비타민과 단백질 A가 풍부해요 아기의 태변이 잘 배설되도록 도와주고 황달을 예방해요 칼슘, 인, 마그네슘, 칼륨 등의 무기질이 풍부합니다 초유를 하얀 혈액이라고 불러요 백혈구와 같은 면역글로블린, 락토페린이 많아서 세균, 바이러스, 전염병을 예방해요 초유에는 다량의 항체가 있고 천연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면역글로블린은 엄마가 모유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마치는 그날까지 아주 안정적으로 생성되어서 아기에게 공급할 수 있어요 모유가 많던 적던 면역글로블린 성분은 똑같은 양이 생성돼요 많은 모유가 생성되면 농도가 흐리고 적은 모유가 생성되면 농도가 진해요 이러한 면역성분은 아기가 2, 3세가 될 때까지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아기가 미숙아로 태어났을 경우 엄마의 몸에서는 면역성분이 강화된 모유가 생성돼요 아기가 감염되어 아플 때는 그에 대응하는 항체가 가득한 모유가 생성됩니다 미숙아의 입술에 엄마의 모유 한 방울만 묻혀도 면역력이 높아지고 폐혈증이 예방돼요 초유는 신생아의 미성숙한 장 안쪽을 덮어서 미세한 구멍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해로운 박테리아가 침투하지 못하게 해요 황달을 제거하고 장내 유산균의 성장을 도와서 알러지와 장질환을 예방합니다 모유는 소화가 잘 되고 타오린이 많아요 모유는 아기를 위한 완전식품이에요 소화가 잘 되고 두뇌 성장이 필요한 지방산이 가득 들어있어요 모유에 함유된 DHA와 필수 지방산은 두뇌와 신경발달의 핵심 요소예요 모유 속에는 지방의 소화를 돕는 리파아제 효소가 들어있어서 DHA와 필수 지방산을 거의 다 아기 몸에 흡수시켜요 분유 수유를 선호하는 분들 중에서는 모유의 지방함량이 분유의 지방함량보다 약간 낮다는 것을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방함량을 보면 안되고 지방흡수율을 비교해봐야 돼요 모유와 분유의 지방흡수율을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리파아제 효소의 역할로 모유의 지방흡수율이 분유의 지방흡수율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또한 모유에는 탁월한 단백질 성분인 타오린이 있는데 아기의 뇌세포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분유의 타오린 성분은 모유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아기는 성인과는 달리 체내에서 타오린을 합성할 수 있는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통하여 충분한 양의 타오린을 섭취해야 해요 비타민 C 10배, 비타민 A, E, D, B군, 무기질이 들어있어요 빈혈이나 비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고 아기의 치아가 건강해집니다 또한 엄마의 체온과 피부 접촉을 통해 아기의 정서적인 안정에도 매우 좋아요 젖 물리기는 아기가 주도하는 거예요 모유 수유를 할 때 젖 물리기가 잘 되면 여러 문제점들이 사라져요 아기는 본능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자유롭게 머리를 흔들면서 엄마의 유방을 탐색해요 후각을 통해서 엄마의 유두를 찾아내고 자연스럽게 입을 벌립니다 신속하게 입안 가득 엄마의 유방을 물게 하면 빨개 반사가 시작됩니다 아기가 엄마의 젖을 깊이 물수록 엄마가 편안하게 모유 수유를 할 수 있어요 엄마가 아기의 머리를 잡고 가슴 쪽으로 당겨서 젖을 물리는 방법은 엄마 주도형 젖 물리기예요 엄마가 애써 젖을 물렸는데 이내 빼버리면서 스스로 다시 젖을 물려고 하는 아기의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아기의 입장에서는 젖 물리는 과정이 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젖을 제대로 빨 수 없으니 빼고 다시 물겠다는 겁니다 엄마가 주도해서 젖 물리기를 계속하면 아기는 엄마의 젖을 혐오하게 되고 젖만 보아도 울게 돼요 엄마 입장에서는 유두의 통증이 너무 심해지고 아기가 젖을 빨지 않을 때마다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힘든 모유 수유 내가 뭐 타로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모유 수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도 생겨요 이러한 스트레스 때문에 조기 이유 즉 단유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주도하는 젖 물리기는 올바른 젖 물리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젖을 무는 것은 아기이며 아기의 리드를 엄마가 따르는 것이 아기 주도형 젖 물리기예요 아기 주도형 젖 물리기는 가장 자연스러운 젖 물리기 방법입니다 자연스러운 젖 물리기를 시작하면 엄마는 아기와 끊임없이 접촉하고 상호 의사소통법을 배워야 돼요 아기는 오감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엄마와 의사소통을 시작해요 특히 아기는 미각과 후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엄마의 젖을 찾으며 먹이찾기 반사, 젖발기 반사, 흡입 반사를 일으켜 젖을 먹어요 아기뿐 아니라 엄마의 몸에서도 여러 가지 반사가 일어나요 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으며 혀로 핥거나 뺨을 비비면 엄마의 유두는 발기가 됩니다 수유를 하기 위해서 아기를 안으면 아기의 피부 온도에 반응하게 되고 아기가 젖을 빠는 것과 감각신호에 따라서 옥시토신 호르몬 즉 행복하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아기가 조용하게 움직이는 상태일 때 서두르지 말고 신체 접촉을 시작하세요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하면서 아기가 스스로 젖을 찾도록 유도하세요 엄마는 아기가 본능적인 자세로 젖을 물도록 도와주고 피부 접촉을 최대한 유지하고 아기가 엄마의 몸을 탐색하며 모유수유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기 주도형 젖물리기를 하면 모유수유가 편해져요 아기가 안정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어서 엄마가 한결 편안해요 모유수유를 시작하고 첫 2주간은 아기의 입이 워낙 작아서 유도에 상처가 날 수 있지만 그 후부터는 아기가 빈번하게 젖을 빨아도 유도에 상처가 나지 않아요 엄마의 모유양이 많더라도 얕은 젖물리기를 하면 실제 아기가 먹는 양은 소량일 수 있지만 아기 주도형 젖물리기를 하면 깊은 젖물리기가 되기 때문에 아기가 먹는 양이 많아집니다 아기가 잘 먹으니 모유양도 늘어나요 충분히 먹은 아기는 본능과 감정이 편안해지면서 부모를 신뢰하게 됩니다 편안해진 아기를 바라보는 부모들은 모유수유에 대해서 만족감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